안녕하세요. 메뉴토코 신입사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제레식 전쟁의 부활, 피트 로키드 마틴 실적 발표입니다. 자, 북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 이게 과연 딥페이클까요? 아니면 재연 배우들일까요? 뭐 지금 그 넷플릭스가 지난주에 실적이 좋게 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갖죠. 어느 순간에 코로나 때 확 떨어졌었는데 지금 딱 1년, 몇 년 됐는데 또 신고가예요. 지금 그 배우들이 파업을 했던 이유가 작가들 파업하고 배우가 파업했죠. 배우가 왜 파업했죠? AI가 자기네들 침범한다고. 배우의 역할까지 AI가 한다고. 그럼 얘네 AI인가요? 아니면 북한 말을 잘 쓰는 재연 배우인가요? 아니면 18명 타령했다가 3명인가 잡혔다는데 걔네들은 뭐죠?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뭔가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게 만약 가짜였는데 국방부가 155mm 포탄을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말리는 거거든요. 6.25 전쟁 때처럼 또 말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얘기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폴란드, 루마니아에 수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냥 우크라이나에 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방어용 무기 천공, 원투의 지대공 유도 무기에다가 공격용 무기는 155mm 포탄,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드론 다 있죠. 155mm 포탄 50만 개 미국 통해 우회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이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걸고 넘어질 수도 있겠죠, 북한이. 155mm 포탄. 지금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지금 전장에 다 전차니, 자주포니 뒤에 있어도 필요가 없는 게 총알이 없습니다. 그냥 전쟁 기념관이에요, 총알 없으면. 총알 없는데 그거 뭐 할 거예요, 탱크 어디다 갔다 쓸 거예요, 자주포니 어디다 갔다 쓰고. 총알이 없어요, 지금. 총알이 전 세계적으로 다 없어서 우리나라만 분당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생산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155mm 포탄이 굉장히 태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 포탄, 이게 굉장히 지금 그 값어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다들 생각할 거야, 이게 이런 지루한 전쟁을 언제까지 할 거냐, 러시아가 그럼 핵을 날릴 수가 있겠느냐. 핵을 날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그 핵을 날리려면 진작 날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 지루한 전쟁에 북한까지 왜 끌어당깁니까? 지금 이거 6.25 전쟁 같지 않아요, 맞죠? 무려 수십 년 전에 이미. 압록강까지 진격했다가 중공군이 참전하는 바람에 지금 이 지경이 됐잖아요, 지금. 거기서 밀고 나갔으면 끝이었는데. 근데 지금 그 뒤에 이제 그러다가 휴전선에서 지금 38선 그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핵 기술이 없었다고 치고. 그럼 지금 핵 기술이 있는데 왜 한 방에 안 날려버리죠? 이 지루한 전쟁을 6.25 전쟁처럼 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다 봤는데, 러시아도. 못 날립니다, 못 날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레식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뛰어나서 지금 하나여러스페이스 등 에라이젠스 1이 부각된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 최첨단 전쟁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스텔스기니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얘기 나오는 거 맨날 못 나와요. 뭐 참호격투를 하느니, 탱크끼리 부시느니, 서로 저기가 벌어졌느니, 총격전이 벌어졌느니, 그렇죠? 최첨단 전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 그 제레식 전쟁, 세계 2차 대전 이전에나 일어났던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탄, 총알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 제레식 무기 생산하는 데가 북한하고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지금. 분당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세계에.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를 다 끌어땡기는 거예요. 제레식 무기가 있는 데가 우리나라랑 북한 밖에 없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게 제레식 전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뜬 거예요, 사실.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핵무기를 과연 쏠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가볼까요? 지금 러시아랑 지금 이게 정확히 기밀 상황이라 이걸 다 밝히지는 않죠. 이게 국가 기밀 상황인데 아무리 지금 SNS 시대라고 해서 다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FAS라는 저기에서 추정된 걸로 한 거예요, 미국 과학자 연맹. 뒤로 가보겠습니다. 당연히 미국, 러시아가 많고요. 강대국들은 이미 실험을 다 끝내놨어요. 그러고 나서 다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제 약소국들이 보유하는 게 싫으니까 그 뒤로 다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런 음모론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꿈꾸다가 암살을 당했느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소설도 있었고, 무궁화꽃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가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여기서 퇴역을 앞둔 핵무기가 있고,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핵무기가 있고, 그걸 다 합친 양이에요. 미국, 러시아가 비슷비슷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이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미국은 제일 항상 선점을 하기 때문에 먼저 보여줘버려요. 먼저 보여주고 그 위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라크 전쟁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스커드 미사일, 파괴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보여주니까 다들 놀라버린 거고. 그러니까 다들 책에 있는 내용으로 이론으로는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하는 애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쪼는 거예요. 이때도 결국에 일본이 진주만 공격하고 설레발 치다가 두방 맞고 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력을 보니까 다들 이제 저거 큰일 나겠다. 저 교과서에 나온 그 수준이 아니냐, 그림 수준이 아니냐. 경악을 금치 못한 거예요, 원자폭탄을 보고. 그 뒤에 이제 소련 시절에 퍼스트 라이튼이라는 첫 번째 핵폭탄 시험을 했다. 이게 지금 40년대, 50년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하고 일본에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끼니 걱정하고 있을 때 얘네는 벌써 다 끝내버렸어요. 지금 영국은 52년에 실험했고요. 이러고 나서 문 닫아버렸죠, 시내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못 만드는 거예요. 1960년대 프랑스가 했고요. 62년에 쿠바에서 소련, 쿠바 미사일 위기로 벌어져서 미국이 해상봉사를 시작했다. 핵전쟁까지 갔었다, 둘이. 소련하고 미국이. 1964년에는 중국이 프로젝트 596으로 원자폭탄 실험하면서 다섯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중국도 미리 다 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68년에 이제 문 닫습니다. MPT.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해서 법정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74년에 지금 인도가 또 핵실험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다고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뒤로 가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렇게 떵떵거리겠죠, 이스라엘이. 2006년도에 북한, MPT에 서명했지만 핵실험을 시작한다. 북한도 있다고 우기고 있죠. 우리나라 현무 까불지 말라고. 현무 가지고 까불다가는 핵 맞는다고 하고 있죠,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북한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미국, 중국 이렇게 손님들. 러시아, 미국이 대다수 갖고 있죠. 러시아가 만약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호 비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만큼 날려야 돼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레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치된 탄도 예비탄도 퇴역한 탄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친 양이 둘이 비슷해요, 미국, 러시아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잠수함에 있으면 못 잡겠죠. 그래서 로키드 마틴은 계속 좋은 겁니다. 지금 저렇게 핵을 못 날리잖아요. 원자폭탄 두 방 날릴 때는 그때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고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먼저 개발해서 쏴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항상. 그래놓고 문 닫아버리는 거죠. 그 뒤로는 못 쏴요. 왜냐하면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호 비례의 원칙으로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장기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푸틴이 나를 존경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지금 이 북한을 끌어들인 이상 옛날 전쟁 시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물량 공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계속 자원을 투입하면서 계속 전쟁이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소모전으로. 조금 우크라이나가 조금 땅 따먹으면 그다음 러시아가 땅 따먹고 우크라이나 땅 따먹고 러시아가 땅 따먹고 끝이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핵을 못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레식 전쟁이 계속 벌어지니까 양루트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제레식 무기 많은 경우. 탱크, 자주포, 지금 포탄, 이게 최첨단 무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세계 2차 대전 때 맨날 무슨 노르망디 해변에서 탱크가 부딪히고 그것들이 지금 와서 소모가 되고 있는 거죠. 그쪽에 한쪽 있고. 그다음에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은 이제 저런 전쟁을 보니까 정말 저렇게 되니까 국토가 다 파괴되고 언제 저거 재건하냐.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하자. 예방을 하는 게 최첨단 무기. 예방을.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으면 들어오질 못 돼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최첨단 무기가 없어서 저희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쏘려고 갖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갖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 핵무기를 갖는 이유가 내가 핵무기를 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핵무기를 쏠 수도 있다고 위협하면서 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정말 미치광이가 아니고서는 버튼을 누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최첨단 무기를 예방 차원에서 갖고자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주변이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일어나는 건 다 재래식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에서 덕을 보는 건 우리나라 방산업체고 예방에서 덕을 보는 건 로키드마틴 같은 회사예요. 세계 최고의 업체. 지금 이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면서 신고가 가고 있죠. 매출액이 1% 증가해서 17.12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순이익은 마이너스 4% 조금 줄어서 1.62 빌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된 순이익 같은 경우는 6.80 나왔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프로피트 영업이익은 2.14 나왔습니다. 이것도 5% 증가했고. 지금 세일즈믹스가 굉장히 골고루 돼 있죠. 우주항공부터 미사일 부분부터 회전익 같은 경우까지 아주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를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지금 더욱더 다층적인 방어체계를 또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F-35. 지금 루마니아도 그러고 지금 다 수입을 해가고 있죠. F-35로 미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싼 F-35를 다 지금 수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35를 48대를 3분기에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1,650달러의 수주 잔고가 지금 쌓여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프로그램 생산. 지금 아까 다층 미사일 프로그램 생산을 계속 체계를 생산하고 있다고 했죠. 21억 달러의 잉여 현금 트름 창출. 그래서 로키드 마틴 CEO 짐 타이클렛이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08 빌리언 달러 서프라이즈 6.37% 나왔고요. 이익을 가겠습니다. 이익도 5.18, 0.34 US 달러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 서프라이즈죠. 616.20이 컨센서스인데 이제 거의 다 도달됐습니다. 0.7이 남았고요. 이러면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려야겠죠, 증권사에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모더레이트 바이, 9바이 유콜드 원셀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신고가를 기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장대음봉이 일단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21선이죠. 51선이죠. 51선에서 지금 걸쳐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 밑에서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빠진 폭이 그 급등했던 거에 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보입니다. 주봉, 월봉으로 가겠습니다. 이미 역사절 신고가를 한 번 썼죠. 그렇죠. 역사절 신고가를 이미 여기서 쓰고 위에서 더 올라가서 600달러를 돌파한 다음에 밀렸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월봉입니다. 자, 월봉으로 보니까 이 봉이 되게 미미해 보이죠. 이미 고점이랑 고점은 다 뚫었습니다.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다 뚫어버렸죠. 그다음에 추가 상승을 하고 세 달 연속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다 보니까 네 달째는 꼬리 달고 밀리긴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격 조정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죠. 지금 밑에서 굉장히 차분히 오르다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지긋지긋하게 길어지다 보니까 로키드마틴이 튀어버렸어요. 이 로키드마틴뿐만이 아니라 지금 방산 회사들이 지금 다 튀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격 조정에 불과하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긋지긋한 제레식 전쟁으로 갈 것이고 아주 지저분하게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우리나라 방산과 미국 방산 양쪽으로 지금 현재 전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예방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자, 오늘 한 주의 매드평입니다. 자, 북한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북한 병사가 로키드마틴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로키드마틴 동무 우리한테 고마워하라오. 내랜 매일 돌격해 주겠사오.